우리 이제 한국사, 그죠? 저번 주에 쳤던 소방 한국사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친지가 며칠 지났기 때문에 문제도 한 번씩 다 보신 분도 있을 거고, 해설 강의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안 풀어야지까지 안 풀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아주 썩 높지 않습니다. 아주 썩 좀 낮습니다. 알았죠? 왜 문제 상당히 좀 평이하게, 아주 많이 평이하게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보통 컷이, 아마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방 한국사의 이번 학교 컷은 한 90에서 한 95 정도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죠?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풀어가면 거의 한 7분 안에 다 풀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일행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아, 아야 됐다 라고 하지는 마시는데, 그런데 어쨌든 됐다가 아니라 자신감 뿜뿜에는 최고입니다. 알았죠? 그치? 자신감 뿜뿜에는 최고야. 그런데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혹시? 그러니까 점수에 신경 쓰지 마라. 알았지? 옆에 보니까 전부 다 100, 100 하나 틀리고 막 보면 아, 시박한데 난 65. 그죠? 그러면 크게 부담 가지지는 않아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럼 다른 60대 받았다. 그러면은 준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았지? 그러니까, 아, 이런 정도로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걸 간단하게 한 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어쨌든 자신감 뿜뿜이다. 알았지? 아무리 무모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신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어디 보자? 1번에 보자. 보니까는 간석기라고 나오죠. 일단 석기는까지 적어놨잖아. 그리고 조사 내용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강가 바닷가가 보이제. 농경 목축 시작 보이제. 조피수수 나오잖아. 신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가락바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절제 그러면 뭔데? 계절제는 여러분들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제천행사죠.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사만입니다.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죠. 그다음에 부족을 지배하는 억군과 삼로보입니다. 억군, 삼로보입니다. 옥주동의 쪽이다이.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고요. 다음, 연맹왕국 문제죠. 자, 연맹왕국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아,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민며느리제제. 민며느리제야. 너희 해설을 제가 쭉 보면은 해설에 보면 출제라고 제일 앞에 달아났제. 이게 우리가 수업하실 때 항상 제목을 달고 수업을 했잖아, 그자?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달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결국에 이게 그냥 일반 제목이 아니라 문제 출제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담그니까 제목을 먼저 외워두시면은 거기에서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를 먼저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꼭 딸고 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다. 연맹왕국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는 고구려죠. 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바로 가축의 이름. 여섯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부족장의 이름을 삼더라. 부여고요. 당군과 하마 반오피는요? 동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지? 골장제, 민며느리제다의 옥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요. 그리고 고대 3국 군주들의 업적을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제. 고대 정치 문제는 여러분들 업적 말고는 낼 거 없습니다. 그랬다. 대강계 이런 거 빼고. 됐지? 자, 신라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료잖아. 그죠? 바로 문제의 광개토대왕비에 실려있는 신묘년 기사 내용이제. 뭐요? 신라 내물왕 때 쳐들어온 외화, 가연합군을 좀 격퇴하도록 도와달라. 라고 보낸 글이제. 그러면 밑줄 친 왕, 이 분이잖아. 신라가 사신을 보냈어 왕에게 말하기를. 그럼 이 왕은 광개토대왕이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퇴학, 소수림왕이잖아. 대가야 정복은요? 진흥왕이고 관산성에서 전사신부는요? 성왕이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쓰더라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독자적인 연호 사용은 여러분들아 고구려 광개토대 영락. 그렇죠? 너그나라 최초 연호 영락.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이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을 찾아 봅시다. 병부령 군관 죽이고 교서를 이뤘습니다. 병부령 이창 군관은 반역자 흠돌, 김험돌 보이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로 보니까 녹읍을 없애라 그랬지. 녹읍의 폐지제 신문왕이죠. 이거는 통일, 신라, 군주, 업적 문제죠. 되겠다. 그렇지? 자, 어디 보자. 삼국통일의 완성은 문무왕이요. 국학을 설치, 관료를 양성 답이다. 그자. 한강에다가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이제, 한강 상류잖아. 신라라는 국호왕이라는 칭호는? 그렇죠. 지정왕 때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나요. 밑줄 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태조가 죽은 이후 기반이 약했던 해종. 해종 때 왕의쟁탈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왕권의 안정은 광종 때 일어났어. 그래서 광종 때 정책 뭐 있니 이제? 자, 이거는 고려시대, 중세, 고려전기군주업적 문제입니다. 밑에 출전되어 있다. 고려전기군주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어디 보자. 정방을 폐지했습니다. 정방은 여러분들아 최후 때 만들었지. 정방, 서방, 삼별초, 마별초. 그렇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야. 정방은 여러 번 폐지됩니다. 너 공민왕 때도 보면 정방을 폐지하고 교정도감 설치하고 이런 거 나와있지. 정방 여러 번 폐지 돼. 그렇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창황 때 다시 폐지가 되면서 완전 폐지야.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정방이 폐지되더라. 여러 명이야. 그런데 광종은 아니야. 왜? 만든 게 최후니까. 됐다이. 그다음에 양형고를 설치했습니다. 관학진흥책이제. 칠제 양형고 청년각, 보문각 누구? 예종. 그렇지. 예종 때. 과거제 실시 답이다. 그자. 석영천도를 추진해 들어갔습니다. 인조 때 묘청이죠. 실패했지만.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찾아보자. 이게 묘청의 석영천도잖아. 거기 보면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 군대를 천견, 중위군. 묘청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야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묘청이 석영천도를 했을 때 칭제 근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지? 그치?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다? 고려정기 사건이제. 고려정기 사건입니다. 고려정기 사건 같으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이 다야. 그런데 그중에 주로 나온 건 묘청이 나오죠. 어디 봅시다. 김부식이 거는 광군에게 진압. 답이네. 이자겸이가 척중경인을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이자겸의 난이죠. 1126년에. 정중부, 이의 방, 이이고, 무신정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고려정기 사건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1, 2, 3이고.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됐지? 라고 최우, 최우 무신정권 이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자.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고려시대 대강계제. 고려는 우리 아까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드렸잖아. 대강계 가지고 자주 나옵니다. 그랬죠. 가보자. 강감찬이가 병사 숨기고 있다가 일으킨 거죠. 거란 3차. 그렇지. 나는 윤관이가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네. 별무반에 대한 설명하고 있지. 언제 만들더노. 숙종 때 만든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현종하고 숙종 그 사이. 거란 3차하고 여진 충돌 사이. 이걸 찾아보라는 말인데.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은요. 나 다음이제. 그 다음에 공을 세우신 아들에게 역분전은 누구. 태조. 태조대제 호족들을 달래주려고. 그 다음에 3번에.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네. 이거는 거란침입의 결과죠. 그렇지. 천리장성 축조. 나성 축조. 칠대실록의 간행. 이런 것들 다 거란침입의 결과다.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은 원간석기 때 등장을 하는 애들이고요. 다음. 가에 들어갈 기관 찾아 봅시다. 고려시대. 여러분들아. 사회제도죠. 사회제도는 뭐라 그랬니. 민생안정책이랬제. 민생안정책에는 뭐이띠. 구휼시설. 의료시설 찾으면 되제. 구휼시설로는 뭐이띠. 의창. 상평창. 제위보. 제.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는 뭐이띠. 동서대비원. 해민국. 구제도감. 다야. 그지. 그거 찾아보십시오라는 거잖아.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아. 4번이제. 그죠. 보시면 백성을 진료하고. 의탁으로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개경에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있다. 예전에 우리 공무원시험에서는 개경에 동대비원. 서경에 서대비원에서 틀리게 만들었다. 개경에 동서대비원이 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 봅시다. 자. 변징원에게 임금이 거대님이 흑국혁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린데 뭘 먼저 하겠냐. 어쩌고 저쩌고. 수령 7사. 우리 아까 여러분들아 뭐요. 문제풀이할 때. 써드렸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수령 7사를 정리를 해보죠. 라고 했을 때 3번이 틀렸다. 그죠. 수령 7사는 뭐라고. 고려시대 수령 5사에다가 두 개 추가하면 7사라 그랬지. 그죠. 그 추가되는 두 개가 뭐 있다고. 교육과 군사. 그렇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고른 거 찾아봅시다. 변방 방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모든 게 여기서 다 결정이 되고 있네. 효종실록이 이제 조선 후기네. 그죠. 어디고. 비변사. 외란 중에 설치된 거요. 비변사는 삼포외란 때 처음 설치가 된 거제.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 때는 최고기구가 된 거죠. 흥선대원군 때 없어지는 거 답이다. 그죠.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을 하더라. 붕당 정치 형식의 배경이 되더라. 다 틀린 말 아냐. 왜. 비변사는 결국에 일당 독재로 갔다가 세도정치로 넘어갔을 때 세도가 집안의 세력기반이야. 여론을 만들고 가는 곳이 아니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다음. 이 사람은요. 성학 10도 주자서 저료 누구고. 이황이잖아. 조금 전에 우리 기출을 살펴볼 때도 잠깐 나왔제. 여전론은 누굽니까. 정약용의 토지제도고. 강화학파 양명학위제 정제도죠.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 이황이다. 그다음에 리기 동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강조했던 사람. 리와 기 둘 다 필요한데 기가 더 중심이야. 이이죠. 이론론적 이기이원론을 이야기했던. 이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찾아보자.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아 모강문제에서 몇 번 말씀드리고 설명도 몇 번 했던 거 아니야. 조선우기 밀란은 여러분들아 홍경래난 임술밀란. 둘밖에 없는데 사실 홍경래난은 거의 잘 안 냅니다. 임술밀란 냅니다. 임술밀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보이제. 그렇지. 그래서 진주의 난민. 백낙신의 탐욕. 그렇죠. 그리고 황곡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 즉 삼정의 문란이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면서 임술밀란. 자 보자. 그 다음 여러분들아 이은의 대책으로는 삼정이정청. 안핵사 박규수가 제안인거제. 안핵사 박규수의 제안으로 삼정이정청이 나오죠. 호폐법은요. 호폐법은 태종 때. 처음에 도입됐던 거고.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이제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집강소가 설치가 됩니다. 연분구동법은 세종이고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자. 우정국 개국 축하연안이가 갑신정변이야.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이름들아. 너네 나라랑 일본이랑 무슨 조약. 한성조약. 일본이랑 청나라랑 텐진조약. 그렇죠. 그 다음에 보고감민제포꾸미는 동학이제. 최익현 등 유생들에 의해서 주도. 급진교아파들이 주도한 겁니다. 그렇지. 최익현 등 유생들이 주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의병. 의병 중에서도 얼사의병하고 인간이 되어있겠지. 그 다음에 구식군에 대한 차별대우가 원인이 된 것은 그렇지. 이모군란의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가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러시아가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보내어 내정간섭하고 저령도에 조차 한러은행의 설립 등을 요구. 이에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아 얘들을 여러분들아 거절했던. 누구니? 독립협회. 여러분들아 러시아 이권침탈 저지. 그러면 거의 구애구조는 뭐니? 독립협회다. 독립협회다. 알았지.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이권침탈을 저지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더 큰 힌트로서 뭘 준 거니. 만민공동회를 열었다라는 거제. 독립협회입니다.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주로 신민의 이야기겠지.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에 앞장섰던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된 게 1907년이야. 독립협회는 그전인 1898년에 문 닫았다. 알았지.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대한자강에. 그렇죠. 대한자강입니다. 일본의 황무지기관 요구권을 반대했던 것은 보안회. 1904 보안회. 그렇죠. 그다음에 답은 4번이죠. 자유민권의회 설립운동. 삼자사상에 들어있는 거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이다. 됐지. 독립협회 3자사상의 자주국권운동이 뭐니. 이권 수호운동이다. 자유민권이 여러분 다 기본권 보장운동. 자강개혁이 의회 설립운동입니다. 독립협회가 마련했던 의회 이름이 뭐고. 중추원. 중추원은 양원제로 구상을 했었지. 상원 25명 하원 25명. 상원은 주로 관료들. 하원은 만민공동의 백성의 대표들. 이렇게 해서 상하 양원제로 구상을 했었던 거다. 다음 문제요. 순서대로 잡아봐라. 너희 나라 국외독립운동이죠. 되겠지. 이거는 해설이 어디가 삐노. 너희 나라 국외독립운동이야. 1920년대 국외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뽕호동 전투 청산이 대첩이제. 그렇죠. 뽕호동 전투가 터지고 청산이 대첩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시참변. 그다음에 산부통합운동. 가다 나라 순서가 되겠네. 되겠지. 1920년대 국외독립운동이다. 되겠죠. 그렇지. 20년대 국외독립운동은 여러분들아 뽕호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제. 그렇지. 뽕호동 전투 이후에 일본이 여기에 보복조치로 뭐가 나오디. 훈춘 사건 일으키죠. 훈춘 사건의 결과 세 방향에서 북간도를 때리러 가제. 거기서 우리가 누가 청산이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죠. 이 청산이 대첩 이후 역시 보복조치로 나온 게 간도참변. 경신참변이 터지고 경신참변 이후에 너희 나라 독립군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디. 그렇지. 소련으로 이동을 하재. 그렇죠. 그래서 뭘 조직을 해서. 대한독립군단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해서. 그래서 소련으로 이동했는데 소련에서 뭐가 나오디.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름들아. 산부가 수립이 되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산부의 활동을 다시 일본이 뭘로? 미서야 협정으로 탄압을 하고. 미서야 협정 탄압을 받으면서 산부 통합운동이 시작이 되제. 두 개로 갈라지제. 북만주에 하나. 남만주에 하나. 되겠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20년대 국외장의 순서입니다. 별 건 없다. 다음.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를 옳지 않은 걸 찾아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토지조사령이지. 토지조사령에서 나온 토지조사 사업이잖아. 그 결과를 옳지 않은 거. 총독부 지세 수입이 늘어나더라. 늘어나제. 그렇죠. 그다음에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죠. 오직 소유권만 인정했잖아. 일본인들의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맞죠. 일본 이민 광고를 낸다 그랬다. 일본이 지주가 늘어납니다. 답은 4번이잖아. 지계는 대한제국 광무기역입니다.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 이건 신간의 제. 정치, 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배격. 신간의 3대 강령이야. 자, 민족협동전선의 성격을 표방. 바로 답이네. 좌우연합단체죠. 합법적 좌우연합입니다. 자,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을 만들겠다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이거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20년대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신간에는 27년에 만들어진 거고. 백정차별철표운동, 형평운동이제. 역시 20년대 초반이잖아. 23년 진주다 그자. 어린이날을 재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습니다. 어린이날 재정 23년입니다. 색동해라는 조직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이것도 20년대 초반이야. 다음. 역사는 무엇이야?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산물.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봤지. 누구? 신채호죠. 그지. 신채호의 조선상고삽니다. 대한민혁신부의 독사신론을 발표한 1908 독사신론이제. 1908 대한민혁신부의 독사신론. 여러분의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 답입니다.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개념 여유당 전설을 간행. 조선학을 제창하더라. 내거 나라 조선학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서 이름더라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가 있니?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진단학회 고정사학을 이끌어 가죠. 진단학회는 이병도, 손진태.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한국사가 세계사 보편적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누구라고? 백나문이죠. 사회경제사였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 옳은 것을 찾아 봅시다. 자,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에서 물러날게, 다시 할게, 라고 이기붕이 물러가도록 할게. 바로 뭐야? 3.15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민족의 4.19. 그렇죠? 4.19에서 여러분들 이제 뭔데? 이승만이가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 계기를 찾아라 있으니까 답은 뭐? 2번. 6.3 시위, 한일협정. 1번, 3번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노? 말 그대로 한일국교 정상화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6.3 시위를 통해서 반대를 했죠. 64년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일협정 체결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마민주화운동. 부마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여러분들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렇지? 에설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아 YH 사건 때문에 당시 신민당의 당수였던 누구? 김영삼이가 국회의원에서 제명. 제명되니까는 부마민주항쟁. 이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지다가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12.6으로 빠져나간 거죠. 됐어? 이 헌법 적용 시기. 통일 주체 국민의힘 보이잖아. 볼 거 없이 유신이제.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윤보선이가 대통령이 되어 들어갔다가 스스로 물러나더라라는 거죠. 3차기헌이제. 3차기헌 우리가 저번에도 수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강수업할 때. 그렇지? 3차기헌은 의원내각제잖아. 그런데 너그나라 의원내각제는 운영은 의원내각제인데 형태는 대통령제라 그랬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 그렇지? 실세가 국무총리라서 그렇지. 그래서 국무총리가 장면이고 대통령의 윤보선시였다. 됐죠? 그렇지? 그랬다가 이제 5.16 이후에 물러났던 거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쿠데타제. 5.16 쿠데타 일으키고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 그림을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꾸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3.19 국선은 답입니다. 반유신운동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재단 등록제. 김영상중국 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이게 크게 여러분들아 문제가 되는 문제 또는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단순한 기형태의 문제가 되죠. 전부 다 했으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자, 한번 어쨌든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나왔겠네. 밥 먹고 이제. 그렇죠? 시험주에 나왔겠구나.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국가직을 목표로 하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방직의 목표인데 국가직을 거쳐가든. 알았지? 그지? 어쨌든 어떤 형태로인지 간에 일단 시험장 들어가셔서는요. 그지? 최고입니다. 너희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진짜로 가져라. 그렇죠? 라고 맞아요. 지가 아무리 어렵게 된다 해봤자 결국에 다 맞춥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는요. 다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건 쟤도 모르는 대표 앉아있는 쟤. 쟤 막 끌지마. 여러분 말하제? 쟤 앉아가지고 막 벅벅벅 하고 슥슥슥 하고 있는 거 푸는 거 아니다. 그지? 낙사하고 있다. 씨바르 짜지마 이런 식으로. 모른다 쟤도. 알았죠? 내가 아는 거는 나만 압니다. 알았제? 그죠?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성적이 계속 힘들어진 분들이 뭐냐면 못 치면 굉장히 슬퍼해. 잘 쳐도 슬퍼합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었어요. 개사코. 그러니까 못 치면 지만 못 쳤다고 생각하고 잘 치면 다 잘 쳤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다. 실제로 그렇다더라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알았제? 못 치면 다 못 친 거야. 잘 치면 나만 잘 친 거야. 알았죠? 왜? 너 하나만 칠 거 아니잖아. 다섯 개를 백분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막 풀어가지고 슥슥슥 잘 풀리지. 잘 풀리는데도 이러면 잘 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뭔데? 잘 풀리는데도 불안해요. 알겠나? 왜? 다 잘 풀 것 같거든. 그럼 실수하면 어차지 씨박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실수한다? 그죠? 그러고 나면 어찌 되니? 그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국어 졸래 쉽게 잘 풀었어. 영어는 어려워. 그럼 이제 뭐하노?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국어는 다 쉬운 것 같고 영어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럼 눈물 나고. 그죠? 그러면 시바 국산에 엄두도 안 나오고 시바 봐봤자 시바 뭐 있노? 영어가 끝인데 시발. 이래 돼. 그러니까 뒤에 시험에 영향을 줍니다. 진짜로.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장에 딱 들어가가지고는요. 내가 하는 게 전부 다야. 내가 어려워. 시발 왜 이렇게 모르겠지? 다 모른다고 생각해라. 다 모른다. 모른다. 알았지? 다 찍고 있다. 그지? 너무너무 석석 잘 풀리제. 역시 내가 시발 열심히 했군. 알았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와가지고 좌절하든 시발 어쩌든 간에. 알겠지? 시험치는 그 100분 동안은 그 어디에도 길을 열지 마시고. 알았죠? 시험치기 이전의 하루 정도는 기다려라. 너희끼리 물어보고도 하지 마라. 알았나? 네가 하실 게 뭐를 못 자노시키야. 계속 오일을 찾지 마라. 살인이다 그거. 알았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답니다. 잊지 마시고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고요. 라고 시험치실 때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잘 쳐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머리를 쥐어짜라. 쥐어짜내 해가지고 우째든 답을 차라. 이렇게 꼽아내든 저렇게 꼽아내든 어쨌든 답을 찾으세요. 소설 쓰지 마십시오. 한국사는요. 소설 쓰지 마라. 알았지? 액면가로만 답을 찾아라. 됐죠? 그렇지?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실수 안 합니다. 모르는 건 그냥 버려라. 모르는 건 버려. 선지 모르는 건 나왔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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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내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걔를 찍어. 되겠나? 최선을 다하시고 나와가지고 어디 놀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가지고는 내 머리에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들아 나오시든지 그런데 요즘에 또 강화가 돼가지고 술 먹기 어려워. 술 드시지 마시고 바람 한 팡 세시고 일요일 하루 정도 더 쉬시다가. 그렇지? 월요일날 다시 공부 시작하십시오. 시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시험 끝났구나.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국가직 말고는 진짜 이틀장인데 치는 게 없다. 그러면 할 거 없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은요. 무조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말에 모의고사 하나 쳤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장학금 주는 모의고사 쳤다고 생각해. 평생 주는 장학금. 그렇죠? 그래 모의고사 한번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요일 하루 정도 쉬시고 월요일 할. 그 루틴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어버리잖아. 그럼 깨집니다. 리듬 깨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우리 지방지까지 얼마 안 남았다 사실. 그러니까 그 루틴 그대로 한 달 반 정도 이어져야 됩니다. 알았지? 그렇지?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죠? 가진 거 다 털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오시고 하루 정도 쉬시다가 월요일날 다시 그럼 여러분들아 원래 루틴로 돌아오셔가지고 쭉 이어십시오. 공부하시다 합격 발표나면 나가면 되고요. 나갈 때 책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나가라. 팔려고 하지 마. 그렇죠? 책 팔아요. 줄 몇 개 앉혀놨어요. 이렇게 샀고. 그렇죠? 합격생의 기운이 점점점 이러지 말고. 그렇지? 찢어라. 그렇지? 쾌감 있다. 안 하던가 하면 기쁘대. 그거 책 찢으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그걸 너 스스로 찢어봐. 부악 이렇게. 확 시혈이 온다. 불 질러버려라. 완전 합격 다 하고. 필기하게 했다고 시바 다 찢었는데. 면접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시발 일하고 있지 말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본인이 최선을 하고 난 다음 이야기니까. 그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알았제? 진짜랍니다. 진인사 제천명이라는데. 한자로 쓰니까 씻어 보이는데. 제가 쭉 살아보니까 결국엔 다 그럽디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걱정할 이유가 없더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걱정한다고 안 일어날 일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일 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됐지?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보실 분도 있겠지만. 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 많이 지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